퇴송굿을 한 곳은 제가 무당집을 다녀본 결과 퇴송굿을 한 곳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떠한 뭐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퇴송굿들을 입히는 왜 이렇게 퇴송굿 다 먹奥 퇴송굿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심해야지 오늘 무당집이야 저 앞에 정면에 보이지는 아침에 있어 집이 한채있어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할게요 2020년 11월 21일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아 손쉽게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손쉽게 이동하라 미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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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깨집니까..? 깨집니까..? 미치겠구나.. 아.. 증폭기.. 하나 둘 셋 들어와.. 뻥 증폭기 깼습니다 여러분들 저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이면됩니다 깜짝이야.. 오.. 깜짝이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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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만요 아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왜그래? 뭐야 잠깐만 시발.. 여기 있는데.. 왜그래? 아..잠깐만.. 너무 누른다.. 어머나.. 내 차량아 딸기 충력 흑흑 후 맘 으응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으으음 으아 으 으아 으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어르신 해드릴께요.. 죄송합니다 저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어어어양 아.. 밖에 누구 있어?? 밖에 누구 있어? 밖에 누구 있어..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집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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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